정상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이후 내려올 줄 모르는 가수가 있습니다. 바로 국민 효녀 가수 현숙 씨인데요. 데뷔 이후 거의 매년 앨범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또 노래들을 끊임없이 히트시켰죠. 한국의 노래도 히트하기 어려운 가수도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. 현숙 선배님 정상의 공기는 더 맑은가요? 정상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부르는 노래 현숙의 청춘화 함께 들어볼까요?